꾸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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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루탄이냐고 마파두부밥 괜찮지 않아? 그럼 마파두부밥에 차돌박이 짬뽕을 하나 시켜가지고 김치 단무지 안 주셔도 돼요. 안 줬으면 좋겠다. 국민카드! 아 근데 면이라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. 짬뽕이라서 시사시록을 쓰시면 큰일 납니다. 취소해. 취소해. 여러분 오늘은 30분 짤뽕하고 갑니다. 여러분 오늘은 테이구 한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밥 먹고 12시에 내일 다시 킬게요. 밥 먹고 올게. 방송 끄고 먹으면 괜찮잖아. 아 걸포에 방송을 연장해 주실 분은 식사식 사기를 갑시다. 아 몰라. 될때로 되나. 일단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. 아니면 치킨식 식사식 사기에 걸어주실 분. 안되나요. 그럼 이번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치킨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 그러다가 식사시록에 걸려가지고 투스텍 때만. 그것도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하는 건가. 일단 접수. 엄마야. 너무 시게 맞은 거 아니야? 근데 쟤 나 쏘지 말지. 안 샀으면 나 떨어진지도 몰라가지고. 가다가 죽었을 텐데. 인정? 어디야? 돌 뒤로 갔어? 돌 뒤로 가는 거? SR일까? 어떠던가? ㅅㅂ 앙살이다. 도핑 없이 치킨지 식사 식사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 오자마자 면만 건져 놓으려고 그냥 그게 무서워 도핑을 내가 모르고 그냥 먹어버릴까봐 오 왔어 키트 먹었다 왔어 키트는 되지 키트는 도핑이 아닌걸 파밍은 식습관성 파밍이라 얘는 뭔가 부트캠프에서 나왔나보다 검은 양 감사합니다 어 보고 먹으러 갈까? 갑자기 뻑이 있었는데 뭐야 보고만 떨궜어 지금 떨궜는거 맞냐 저거? 무슨 바다 끝에다가 아 너무 너무 멀리 주는거 아니야 인간적으로? 여기 가면은 항상 포트가 있었는데 없네 포트 없는거 변수인데? 맵 밖에 준거 아니냐고 그정도로 멀긴 해 파틴으로 가야될거 같긴 한데 보급 털리겠다 오 좁아 와 공간 감각 지렸다 방금 저보급 찾으러 갈까? 아이씨 아 장난해? 아냐 나 저거 먹을거야 아아 진짜 포트 거짓말이야 아 뭐야 저거 저 새끼 보고 먹으러 갔어 뭐야 사라졌다 방금 포트 있었잖아 여러분 빨리 클릭 따서 봐봐 방금 포트가 있었는데 포트 사라졌어 뭐야? 갑자기 또 생겼어 야 얼마나 멀리 갔다 온거야 나 못 봤나? 나한테 오는데? 기름이 없나봐 갑자기 헤엄치기 시작했어 구빵맨이 구빵맨이다 우린 가까워지고 있어 친구 막 높은 확률로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? 박용맨이다 아 어떡해 숨막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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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개알밉다 진짜 아 진짜 약 버려야 돼 까꿍 아 다행히 많이 안 까졌다 에따 에따이에요 여러분 에따 배달이 왔어요 시원 마탱 즐겁다 이 배그 이 맛에 하는 거지 여러분 어 내가 포트 사라지는 건 엄청 멀어서 그랬나 봐 아니 이제 저 친구는 절대로 바다에 떨어지는 보급은 쳐다도 안 볼 거야 내가 내가 그랬어 내가 내가 저렇게 죽고 한동안은 약간 공포증에 걸려 있었거든 아 점점 19명 밥이 보인다 여러분 차돌 짬뽕이 이제 보여 어 사람이야 아 삼뚝이다 삼뚝을 삼뚝을 에탑으로 죽이면 그렇게 신나는 일이 없는데 서클 좋아서 한 번은 멈출듯 어 하 그로자다 하 하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키트 3개 뭐야 도핑금치 미션 나왔는데 키트 3개 이거 맞아? 치킨 가나요? 이제 도핑금치 미션 안 걸어주시겠는데 이거는 밥을 먹으라는 퍽지의 개시다 이게 바로 엿답이지 여러분 엿답이야 엿답 에이스 소문기? 뚱집에서 기다릴까? 이거 옥상 못 타요 여러분? 큰일 났다 얘만 잡으면 치킨 얘만 막으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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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 치킨 아 나이스 치즈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고 합시다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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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먹어버렸자냐 으아 소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짱구 짱구 따라하는거 맞아 짱구에 어떡하지 춤 검색하시면 아마 이렇게 똑같이 출걸 어떡하냐 어떡하냐 여러분 나 주문한 주문한 발매트 왔어 약간 규수토 말랑말랑한 버전 별풍선 1415개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소시님 나이스 inquiet 노 Radcliff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